안녕하세요. 안다윤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작품은 저의 자아상입니다. 태양을 품은 이브 작품인데요. 작품에 몰입하는 순간 느껴지는 저의 감수성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우주 공간에 홀로 떠다니는 섬 위에 가파른 언덕을 홀로 태양을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더해 화면에 한 폭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림 속 제가 품고 있는 태양은 저의 가슴 속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저의 환상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꼭 품고 있는 저의 간절한 감성을 그림으로 희석해 보았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퍼져나가면서 저의 조각들이 반짝거리는 빛이 되어 향기로운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듯 저의 낭만이 물결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더해 보았습니다. 작품 속 인물은 상상력이 더해진 저의 모습인데요. 예술가로서 몰입하는 순간 현실과 또 다른 세계에서 느껴지는 저의 이면적인 모습으로 몽환적인 인물이 재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영감을 주로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리고 저의 경험, 제가 느낀 감정들이 나와 함께 어울려져 저의 꿈과 상상력이 확장되어 순수한 그림으로 저의 모든 에너지가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아티스트 토크 시간을 통해 저를 좀 더 표현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너무 기쁜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